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외교를 상대방의 AI가 풀을 쓰느냐고. 뒤를...어우, 녹아버렸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덫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되나 봅시다. 어떻게 되나 봅시다. 삐용 삐용 삐용. 덫을 왜 했을까? 덫을 왜 한 거지? 덫을 왜 한 거지? 음... 177? 아, 이거 뭐... 우리 수성항 어디 갔어? 아, 아, 수성항 어디 갔어? 아, 까먹었지? 아, 이름 좀 제발. 이것도 버그다. 이름 좀... 한번 해놨으면 없어지지 말아야지. 이거 헷갈리잖아. 헷갈리잖아. 찾아야 되잖아. 함대가 많으면. 지금 포격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었군요. 아싸, 세뇌장치. 아싸, 세뇌장치. 아싸, 세뇌장치. 아싸, 세뇌장치. 아싸, 세뇌장치. 아싸, 세뇌장치. 지금 3만이 코앞입니다. 30만이. 30만이 코앞이고요. 다 맞습니다. 아마 30만을 넘어가면은 몰락이 우리랑 동등함이 되지 않을까? 아싸, 세뇌장치. 30점 땄고. 점수 안 보이시겠지만 제 의자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시겠지만 30점을 땄어요. 아싸, 세뇌장치. 우활함. 잘 죽이네. 우리 로봇. 잘 죽이네. 파충류들. 태덨 Softint. 아 바로 따라다니냐고? 태복도 옛날보다는 좀 빨리 되는 것 같긴 하다. 또 하나 있었는데 여기 하나에 아 300짜리로 짤짤이 하고 있으시 얘들도 유로파 닮아가니? 짤짤이? 짤짤이 하고 있어 36점 언제 이거 100점 따냐 외국장 완료 에너지 크레딧 5% 좋다 응용초전도 뚜 쪼전저 뚜 어 여기 날리네요 어? 음.. 위상분열기가 좋은가? 이거 왜 못따라 파워가 없어? 위상분열기가 전력을 많이 먹나보지 위상분열기 상대방 느리게 하는거잖아 아 보호막 피해량을 늘리는거구나 나쁘지 않네 위상분열기 그럼 더 줄어드는거 아니야 공격력이? 지금 298.. 95인데? 어디있나요? 만났나요? 도망가지마 얘들아 도망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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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다 이리로 어 이거 잡힐텐데 빨리빨리 쫓아가면 돼 빨리빨리 쫓아가면 돼 빨리빨리 쫓아가면 돼 빨리빨리 쫓아가면 돼 다음 연구는 수영.. 어.. 능력 증폭이 있네 지도자 아 노예 광물 생산 노예 노예가 우리가 많으니까 설마 다점령해야 100점 되는건 아니겠지? 나오자마자 녹였고 나오자마자 녹였고 아까도 짤짜리가 또 짤짜리 잡고가자 짤짜리 잡고갑시다 전쟁이 오래 걸리면 스테레이스는 어쩔 수 없어 나라가 몇개 없잖아 많아야 뭐 열 몇개인데 전쟁이 너무 일찍 끝나면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제가 좀 원하는건 빨리 끝나면 좋긴 좋은데 그렇다 칩시다 점수는 점수는 주력함대를 없애면 점수를 좀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 공성점수보다는 주력함대 없었을때 점수를 좀 많이 따게 점수가 뭐 우주전투가 많이 따긴 따는데 점령이 5점이거든 이걸 만약에 우리가 100점을 채우려면 20개를 점령을 해야 된단 말이야 대략적으로 기본적으로 점령으로만 이기려면 중간에 전투전투가 있어서 전투를 이기겠지만 짤짜리한다 짤짜리 아 그냥 공성해버릴까? 빨리빨리 공성해버릴까? 알았어 알겠습니다 좀 귀찮죠? 과학선은 돌아가라 그래야겠다 연구보전을 해놔야겠다 돌아가자 지표 제골망 왕조석 여긴 좋다 아주 땅이 땅이 아주 좋아 발전소 빈 땅이 많아서 빈 땅이 빈 땅이 빈 땅이 너 어디갔지? 요거 잡고 어 아니야 아니야 넌 따라가 너무 자신있게 날려가는데 상대방은 이제 없죠? 미기암 미기암이 최하위야 미기암 보다 더 밑은 없어 미기암 끝났는데? 흐음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프로젝트 먹을 것도 없고 사실 다 먹었잖아요 그냥 점령으로 끝냅시다 스테라이스 스테라이스 별로 안 어려워요 이거는 유로파보다 훨씬 쉬워 게임이 시투에이션 로그 업데이티드 시투에이션 로그 업데이티드 그냥 보는거죠? 나중에 보고있는거야 그냥 구경구경 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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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쓰 수폭스 수폭스크 포격을 좀 강하게 할까? 포격을 아이고 최대한이 안되네 궁극주의 궁극주의가 있어야 된다는데 궁극주의가 사라졌잖아 저번에 최대한이 안되네 아 호라이즌 미션 아 근데 그거 좀 그렇던데 메모가 바뀌어가지고 뭐야 이건 전쟁 뭐야 어? 뭐야 내가 얘를 독립보장했다고? 어? 몰락이랑 갑자기 싸움이 됐는데 뭐지? 아 내가 얘를 독립시켜줘가지고 됐나보다 그렇게 아 야씨 잠깐만 대충 이거 빠져야겠다 정화만 몇개하고 원래그냥 싸워야되는데 정화 3개하고 싸워볼까? 우선 업그레이드 잠깐만 협상 협상을 뭘 요구해야 되나 행성양도 수도행성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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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등대랑 무한의 등대랑 영원의 등대 양도 양도 이거 요구하자 그리고 링월드 양도하고 이길수있나?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잠깐만 아.. 뭐야 갑자기 저 괜히 해방해가지고 뭐야 얘는 또 막어 니들때문에 전쟁들어왔는데 왜 막냐 보정취소 거지같은 놈들 행성범위 뾰지같은 놈들 수호자 거점 방어 아 여기 아니군요 갑자기 갑작스러운 전쟁에 걸렸어요 발전소 아 에너지 희설망 자네 빨리 먹고 튀고 먹고 튀자 시행령 시행령 했어 아까전에 이거 한 상태야 6,661 아이고 연구보제가 안되어있는건 어떻게 할 수 있지? 되있나 안되있나? 몰려나?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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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면 한참 걸릴텐데 지구 robe 그러니까 시행령 사 inte 주행령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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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닢 니 홈으로 얼마 안걸리는데.. 아 얘들도 점프라 홈으로 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얘들 덧에 걸리면 이 센서에는 안잡힌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얘들이 그렇게 자신이 없나봐. 안들어오는거 보니까 그치? 300이거든 300해거든? 깜짝이야 우월함, 열등함, 압도적임 경딩도 아 이거 시행령 선포할게요. 잠깐만 다했네 300 오는걸 쫓아가자. 들어오면 들어와서 막 들어와서 막 할거거든? 우리거를 막 헤집을거거든? 이거 어디에요? 이거 헤집을때 딱 가서 통수를 한 번 딱 치면 다왔어 업그레이드 눌러넣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다가 한 번 딱 오면, 상대방 딱 오면 일보에 승부를 건다 한타 싸움을 이겨서 일거의 역전 한타만 이기면 돼, 이 게임은 너무 간단한 게임이라 한타만 이기면 되거든요 한타만 이기면 되거든요 한타를 못 이기면 다시 해야되고 한타를 이기면 흥하는거야 한타가 제일 중요해서 신스 대 신스를 제일 싫어하시는 분들 신스 혐오자들 결국엔 싸움이 붙었어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나를 전쟁 일대일 하려고 유혹한거 같아 날 직접 때려도 되는데 일부러 서로만 경쟁자 수포했죠 가식은 집어치우자고 전력을 최대한 세이브해놨다가 업그레이드 금방 된다 좋았어 전함 저 빨간색인데 밑에 빨간색이랑 헷갈려요 완벽히 요 라인인데 아 이거 내꺼 다 잠식했네 다음은 니 차례야 원래 얘들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늘 엉뚱한 데부터가지고 전함 전함 올전 올전 간다 올전 간다 올전 간다 업그레이드 됐구요 얼마야? 330점 올랐는데 아까보다 신식물 제거 이벤트 됐다 연구보조 있는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아까전에? 행성 위에 뜬다고? 행성 위에 떠있다고? 이 떠있는 모습만 보면 이게 연구보조인가? 아 귀찮아 귀찮아요 330 얘들이 쫄았어 지금 응? 그 강대한 각성이 쫄았다고 오 에이아이 반란 고대에이가 나타나는데요? 그럼 나랑 싸울수도 있네 그치? 각성 신스랑 신스로 바뀐 애들이랑 옛날 고대에이랑 싸우는거야? 재밌겠다 아 광물 5% 좋아요 선체 내구도 내구도 빠방하게 올려야지 여기 워프 5에서 나와 연구보조 한개 이건가? 모르겠는데 연구보조가 어디있어? 여기 눌러봐야되나? 우리가 적자가 나기 전까지 전함을 계속 뽑자 적자가 나기 전까지 전함 도배를 아 잠깐만 이거 오버되는거 아니야? 1664 넘어가는거 아니야? 조심해야돼 넘어가면 안돼 넘어가겠는데? 잠깐만 캔슬해야겠는데 하나당 하나당 몇개지? 여덟개지 8 48 32 60 오 딱대 딱점이라고 그러죠? 4개면 딱된다 야 애들 안오면 우리가 먼저 선빵치자 선빵치자 남자답게 이거 있는데 우리가 이거 열었는데 설마 치겠어? 몰라 각성 추가 필요한 33%인데 이미 그들의 시대는 오래 지났잖아 틀딱이잖아 틀딱 그들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다고 아무리 회춘해봤자 나한테 안돼 성공을 합니다 머한의 능대를 성공해가지고 팹시다 딱점 딱점 어어 파라다이스동 그들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 이제 나의 시대야 나의 시대가 온다 나의 시대가 온다 이제는 로봇의 시대야 나의 시대가 온다 무기물들아 아 이놈의 자식 이거 진짜 약한 애들이 왜 이렇게 날 모욕해 진짜 약한 애들이 왜 이렇게 날 모욕해 겁이 없어 약한 놈들이 아 섹터로 넣어줘도 되겠다 여기는 너무 풀업 풀업 다 됐어 344K 34만이란 얘기죠 뭐하라 얘가 내가 언뜻 봤을 때 30만이 넘어갔었단 말이지 근데 그동안 애들이 뽑았을 거야 아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합류가 안되냐 거리가 안돼서 그런가 합류해 합쳐서 싸워보자 전환 153척 덤벼 근데 옆동네 윌리관이 변했어요 이상한 애들 이상한 애들로 됐어요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군사 정변이 일어나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나봐 아 얘 고립됐어 진짜 짜증나 고립돼서 일 넘어올 수가 없나보다 거리가 안되나보다 아 짜증나 이놈의 새끼들 아 씨 다음은 니네야 이거 각성 각성 없애고 내가 없앤다 니들 안오지? 갑니다 갑시다 풀이야 풀전력이야 1663체었어 지금 더이상 강할 수가 없다 인생 한방이야 가자 링월드 먹자 링월드 먹자 꿈에 그리는 링월드 먹으러 갑시다 본진으로 싹 들어갈까 그냥 본진으로 싹 들어갈까 그냥 요거 요거 하나 뽀개고 요거 어이 후원 연장이 자동으로 안되나? 5천원짜리 비싸 어 람다는 전략 자원은 뭐지? 람다는 뭘까요? 주라겔 거주자 겁성? 필요없는데 링월드 먹으면 전력이 무한히 있을거야 진짜 우리가 먹을거야 멀쩡한 링월드 하나 안 멀쩡한 링월드들 이런 무식한 놈들 광물로 다 바꿔놨네 이거 24개짜리로 어? 전력 29개짜리도 있구나 와 노예로 삼아야겠는데? 쟤들은 100% 노예다 노예로 삼아야겠어 노예로 삼았다가 섹터에 넣고 키워야겠어요 얘들이 괴력 지상군 피해량 광물 110% 물리학 생산량 물질주의 100%네 같은 물질끼리 왜그래 자 이거 스테이션 부시고 아 영주권 그래 영주권 아예 줘도 돼 아 떨린다 두근두근 떨린다 과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아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아 아 음 음 프로젝트 수성한 데도 따라가고 있죠 아 상대방 몇 명이 이기면 되나 봐야지 지상군이 얼만지 안 보이네 이제 죽어도 또 뽑으면 되니까 괜찮아 아니면 여기 있는 거 다 우선 대기를 해놓을까요 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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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승선해가지고 합류해놓을게 나의 모든 됐어 뭐있냐 자네 뭐있냐 경계감시석 어 이건 좀 괜찮은데 잠깐만 경계감시석이라 스읍 요것만 싹 먹어서 경계감시석이 있대 수도로 갈까 수도로 가자 수도로 가자 수도에서 싸우자 어 어 잠깐만 어 두 밴데 우리? 잠깐만 타이타니 잠깐만 어 음 음 아 아 어 잠깐만 음 흠 하 어떻게 떨어져 있을 때 각개요파를 하는 게 차라리 음 우선은 잠깐만 얘들이 왔다가 쫓아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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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 돌아서 우선 가고 아 여기서 싸우면 좀 그런데 아 이건 좀 아닌데 잠깐만 뒤로 올 건데 뒤로 올 건데 아 아 여기 빨리 부수고 돌아서 어 느낌이 안 좋은데 쫓아올 거라고 하는데 아 괜히 갔나봐 아 아 아